다음 순서, 서울 중구에서 오신 이성진님을 모셔보겠습니다. 나오세요. 어디서 밴드 탄 것도 갖고, 그렇죠? 저를 아시나요? 네, 잘하죠. 잘 아세요? 네. 어떻게 잘 아세요? 여기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자격증도 따고. 아, 몇 년 전에 그러셨구나. 자격증도 있으실 정도면 아주 노래도 잘 하시겠네요. 노래하신 지 오래되셨죠? 한 지는 한 십 몇 년 됐죠. 십 몇 년. 바꿨어요. 고법으로. 아, 고법으로 했었는데 노래로 바꾸셨어요? 아니요. 원래 소리 하셨어요? 하다가 고법을 한 10년 전에 고법으로 바꿨어요. 아, 그러셨군요. 그러면은 원래 하신 게 판소리예요? 원래 판소리. 민요는 아니고. 근데 원래 오늘 여기는 이제 민요대전이기 때문에 민요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원래는 판소리를 하셨었다. 그럼 판소리를 한 대목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, 그렇죠? 네. 판소리가 잘 안 된다고? 여기 판소리 잘 몰라. 민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. 대충 불러도 잘 불리신 줄 알았죠. 맞죠? 네. 그러니까 안 떠셔도 돼요. 네. 떨지 않으셔도. 저절로 떨려요. 저절로 떨려요? 하나도 안 떨고만. 선생님은 유튜브에서 보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.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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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또 판소리 한 대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 소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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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명의 고토 없고 성명은 심학규요. 은청년 청월 딸의 산노 달로 상처 없고 어미이든 딸자식을 강부에 싸서 안고 이 집 차집을 다니면서 동양젓을 얻어 매겨 개우개우 길로 내요 15세가 되었을 때 이듬우신 청년이요 교육이 주쳤나야 그 애가 밥을 빌어 그 흥흥흥 도세의 지네 깔적재 우연한 춤이 찾아왔어 공양리 삼백성만 운전으로 시주하면 소맹 눈을 뜬다기에 조성 있는 내 자식은 남경장사 선인들께 슬백성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죽은 지가 묵은 3년이라 되었소 세구 농도 뜨지 못하옵고 아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세여 두어 쓸데있소 당당 목숨 너 주어 아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무슨 노래 민요를 하시라고 해가지고 민요를 갑자기 하니까 학주는 하는데 여기서 할 건 못해 그래서 그 판소리 같은 민요가 있어요 그런 흥타령이란가 그거 남도 잡가 중에 네 그거를 한 도대목 한번 해볼까 그래요 흥타령으로? 네 흥타령 설명 좀 드릴까요 네 흥타령은 사실 그 진도 지방에서 많이 유래된 건데 그 흥타령이 옛날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오고 진도 지방에 그 여인들의 애완과 그 고생스러운 거를 각자 가사 없이 자기 나오는 대로 팝알매다가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그런 게 나중에 한 타령이었었는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명창들이 발굴해가지고 그 흥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소리를 들어보면 여인들의 맨 한 분이 없어 눈물이 찡찡이 나고 그런데 제가 그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네 그럼 그 판소리인가요? 판소리 중에 남도잡가라고 해서 아 남도잡가요? 네 네 그러면 흥타령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하이구 떼교 하하 하하 성화가 하하 하나네 해 창밖에 국화를 신고 국가 밑에 술을 빚어놓으리 슬익자 국가 피자 번니 묻자 다리도 내 아이야 검은구 청철아 밤새로 놀아 보이라 하하이고 대고 하하 성화가 났니 정기수 마이글부르 다 무엇을 그리 못 믿는지 다 울며 흔리며 흐르건만 무심타 청산이요 잡을 줄 채워 오르고 구름은 산으로 돌고 청기만 뚫으며 성화가 났니 해 해 떠나신 그날 밤 산천초목도 잠이 불었나 저기 가는 저기 차야 우린 님 싫었거든 내 몸마저도 싫어들 가거라 성화가 났니 선소다 송화가 났니 해 해 해 해 해 아니면은 원래 그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건가요? 막 이렇게 하시든 침이 그냥 막 땀이 나지 찬소리는 그래서 못해 사람들이 아 창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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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장 가 4장 가 네 그래요 창밖에 아 어렵네요 아 나 이거 어려워서 못 배우겠다 7박 8박 국화 심고 국화를 국화를 심고 심고 아 한 대목 배워보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서 못 배우겠다 나 이거 잘하셨어요 오늘 잘하셨어요 기념으로 매달 드릴게요 안 드리면 아니 아까 내가 봤어 저기 디리는 거 그러니까 나 안 죽으면 삐지지 그렇지 삐지면 안 되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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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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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